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의 장남이자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이복형인 김정남. 김정남은 김정일에게 신임을 얻지 못하고 후계 구도에서 밀려난 뒤 중국과 마카오 등을 떠돌며 해외 유랑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. 생인 김정은과도 사이가 좋지 못해 늘 암살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. 군가들은 김정남의 행방이 묘연해 각종 설들이 무성하다면서 확인을 거치지 않은 첩보 수준의 정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.